수시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는 오늘의 주인공 플립에 지난밤 달콤함을 뒤로하고 출근하는 게 묘한 시선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의 주인공 플립에 대해서도 남친이 곁에 있었지만 욕구를 억누르지 못했던 프리백 이런 황당한 이유로 차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엉망이 되어버리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새엄마와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예전같지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동생의 옷이 아닌 돈이 쪼들려간다는 사실이었던 거죠 메뉴 하나 주문하지 않는 카공종만 찾아오고 있었고 모든 게 완벽한 여동생과 철닭선이 없는 언니 서로가 상극이었지만 귀는 물보다 진했던 거죠 동생의 데이트 신청을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건 바로 퍼스남 때문이었는데요 눈치가 하나도 없는 남자를 뒤로 하고 정처 없이 어디론가 향하는 프리백 그곳은 바로 새엄마의 작업실이었던 거죠 따뜻한 말투와는 달리 왠지 모를 거리감을 느낄 수 있었고 남친이 다른 여자와 찾았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부 경미한 교통사고로 남친의 경각심을 깨우려다 그만 목숨을 잃게 되었던 거죠 며칠 뒤에 있을 동생의 깜짝 생일 파티 준비 때문이었는데요 이걸 대신 처분해주면 10%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 대신 조건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연락이 없었지만 전혀 조급해하지 않았던 프리백 다른 의미로는 자유연애를 즐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단 뜻이기도 했던 거죠 수작은 전혀 통화하지 않았고 이제 외모가 간편식이 유기농으로 변신하는 마법을 부리던 그때 그건 바로 2년 전 부에게 준 생일 선물 이 선물을 계기로 어느덧 기니픽의 카페가 되어버렸고 한편 존줄남과의 데이트를 마치고 어느덧 48시간에 가까워 오자 관계를 되돌릴 수 있었고 그렇지만 동생이 찾아온 진짜 이유는 파티 준비해서 빠져달라는 부탁이었는데요 마상은 상처대로 입고 결국 돈 이야기도 꺼내지 못한 채 돌아와 했지만 그대에겐 사랑하는 남친이 있었죠 차마 입에 담을 수조 조차 없는 검색에 흔적돼 그대에 뵙고 그대에 뵙고 그대에 뵙고 그대에 뵙고 동생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결국 제보를 도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어느 것도 서로의 마음에 들지 않아 난감해하던 그때 구의 남친이었던 거죠 하지만 정작 자신의 선물은 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프리그에 모든 프리그에 새 남친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새 엄마만은 그렇지 않았고 메소드 연기로 위기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대에 뵙고 그대에 뵙고 성희롱 발언을 쏟아내는 마침 수치심을 느낀 프리그에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고 차마 제부의 일은 털어놓지 못한 채 생일선물만 건네야 했는데요 헛헛한 마음을 버스나무로부터 채우고 만족해하던 그때 그렇게 또 한 번의 어이없는 이별을 하게 되죠 지난번 여성학 강의에 이어 아버지의 또 다른 주말 선물 1박 2일 동안 잠시 문명과 동떨어져야만 했는데요 그렇다면, 폴리와 이발은 invece 아자 아자 아닙니다 호기심이 왕성한 플립에 프로그램도 잊은 채 소리를 쫓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곳에 변때 대출심사원이 있었던 거죠 한편 그날 밤 어쩔 수 없이 조각상의 비밀을 털어놓아야만 했고 이렇게 첫날이 마무리되고 다음 날 그 순간 플립액을 닮아 엉뚱하기 그지 없었던 단짝 부가 떠올랐고 대신 다음 프로그램까지 이 방에 갇혀있게 된 두 사람 동생이 핀란드권으로 고민에 빠져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남편의 반대로 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찾아 떠나라고 설득해보지만 홀로 남겨진 플립액에 변때 아저씨와 제외를 하게 되고 이거 시작하면irting 장소의 tutte 이렇게 반영이라고 들려야 has to be 이 한상의 저녁에 묻혔고 preview 안까지 점심을 양해 그게 정도는 그렇게 둘만의 비밀을 갖게 된 플립에 오늘은 어머니의 기, 두 자매는 마음을 다잡아 보는데요 어머니를 추모하며 큰 다툼 없이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간 지 얼마나 지났을까 결국 제자리로 돌려놓아야만 했고 모두의 노력으로 유지되어오던 평화로움은 안타깝게도 그 유통기한은 그리 길지 못했는데요 아버지는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고 충격적인 소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의 정지숨을 시작할 수 있었고 특히 blackjack엔 i'm gonna go to fucking finland. oh and ... that is the coolest thing you've ever done shall we? we can try what? an eleven year old boy was put in juvenile prison for repeatedly sticking rubber ended pencils up his school hamsters asshole why would they send him away? and he needs help she was a surprising person 부산을 지지하지만 그는 사실은 희석들에게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왜 그들은 희석들의 희석들에 대신을 놓고 사람들이 손에 젖은 희석들 나머지 정말 기쁘고 안녕하세요 클라이도 아직? 아직 안전 그냥... 나는 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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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그리고... 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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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한 몇 월 전에 애타게 동생을 찾아보지만 연락이 닫지 않았고 그동안 모든 판타지를 채워주었기 때문일까 또다시 찬밥 신세가 되어버렸는데요 해리까지 여친이 생겨 서러움에 사무치던 그때 헤어질 거라던 마틴을 때리고 언니를 피하기 시작했고 풀리백의 인내심은 한계를 드러냅니다 이제서야 언니가 마음이 쓰였던 걸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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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친부를 죽음으로 이끌었던 사건 바로 풀리백이 원인이었던 거죠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을 마주하게 된 풀리백 위태로운 모습으로 도로에 서 있었는데요 you okay? 감당하기에 벅찬 이야기였을까 가게를 나섰는데요 아무도 날 찾지 않아 가벼운 만남을 통해서만 존재의 가치를 느꼈던 여자, 프리베 그녀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현태 아저씨의 도움도 섹스 중독으로부터 벗어나 가족들과도 별 트러블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아버지의 결혼식 추리를 맡게 된 의문의 신부 우호적인 가족들과는 달리 그녀만이 날선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플레어의 의문 아들 제이크 그 아이가 다니는 성당의 신부님이었던 거죠 아들 제이크 아들 제이크 동공투인 척했던 치료 상담권이라니 일순간 분위기가 쌓이시던 끝에 아들 제이크 아들 제이크 한참을 설득 겨우 마음을 돌릴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 연이어 술을 들이붓기 시작 조금 전 한 약속은 완전히 망각해버렸던 거죠 아들 제이크 클레어의 비밀을 지켜주려다가 그만 이 사단이 나버렸던 거죠 종교하는 거리가 멀었던 플립에 아무리 봐도 순수한 마음으로 찾은 것 같지는 않았는데요 말씀은 엉망이 되어버렸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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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걸까 체념하고 지내던 어느 날 결국 선택의 여지없이 아이를 잃은 슬픔을 가진 여자가 되어야만 했고 결국 변호사 상담까지 받아야만 했는데요 아무리 봐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고 엄마의 죽음 이후 아빠와의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제부와 자라했던 여자가 되어버린 사양까지 아니 friends? no, I don't really have time for... well, I'll have a guinea pig, but she blows hot and cold and what have you found in your abstinence? well, I'm very horny and your little scarf isn't helping yeah, the impulse is... the impulse is very much still there I want to fuck a priest catholic? yes do you really want to fuck the priest or do you want to fuck god? I don't think fucking a priest will make you feel as powerful as you think it will can you just tell me what to do? you know 바자위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플립에 상담사는 정확히 그녀를 예측하고 있었던 거죠 도무지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것 같던 끝에 그의 아들 제이크가 등장 겨우 사태가 진정될 수 있었는데요 동생이 준비를 담당하게 된 행사에 케이터링을 맡게 되고 골고루만? 생각해본 적셔요 와우스! 와우스 해피! 어우! 과믹 굿lu 남돌로 여기를 바라보는 Aus아버지 안녕하세요. 당장 수습하라며 등을 떠미는 클레어 그렇게 조각상 회수작전이 시작되는데요 서로가 하고 있는 일은 판이하게 달랐지만 그녀가 가진 생각과 가치관에 매료되기 시작 언니 때문에 행사가 엉망이 되어버렸다며 원망을 쏟아내는 클레어 그리고 이런 상황이 못내 아쉬운 플립에 아쉬운 플랫폭이 되어버렸다 나만의 혼잣말을 눈치채는 남자의 등장 오연일 거라며 크게 신경쓰지 않고 지내고 있었는데요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호감에 이어 호기심까지 생기기 시작하죠 33년 인생 처음으로 자신만의 영역을 침범 당해버린 플립에 낯섬을 넘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이 남자도 날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이 남자도 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남자도 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안 하겠다고 거부하더니 모든 걸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So just tell me what to do. Just fucking tell me what to do, father. Kneel. What? Kneel. Just kneel. Is this a skirt and trust? Sorry. I thought I wouldn't see you again unless you ain't trouble. Isn't he great? He's so great. He's funny. You wanna go and have sex? That's better. I'm really good at it. He won't be. He's really good at it. Oh my god. I'm not going to be sick. I'm not going to be sick. Big night last night. It's obvious. She better be quick today. But a serious appointment later, I can't miss it. Lovely friends is just dropped. Hi. Hello, dad. I only meant to be quick. I wasn't, didn't need to. I wasn't expecting the whole family. Right. Well, I just wanted to pop in actually to say that... 결혼식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이야기. Why? That's right. That's right. That's right. That's right. Oh God. Just send me through the details of what you've worked out so far. And we'll sort something out. Why? I need to paint. I need to paint now. Send them away. Ok. It's time to take time. Please use that Sport him. Because of everything, he doesn't cost too long. It would affect hard time. I'm not sure. I have the dres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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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just need to say. What you don't want to say. What? I don't want to say. Please don't come to the church again. I mean not. But the greatest compliment. 그렇게 짧지만 강렬했던 만남을 뒤로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어느 날 서둘러 클레어에게로 향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네, of course not, he's just a bastard 뭐? emen, 너! 너, 이제는不好? 좋았어! πün Southeast에서 파일을 그 눈빛에서 진짜 사랑을 보게 된 플립에 다손배달까지 자청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데요. 소송을 멈출 생각이 없다며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 그런데 기다리던 변호사가 아닌 신부가 나타나버렸던 거죠. 저는 등장하는 것 같다. cô저 손바할 때까스까지가 끝나면 될 것이다. 쯤리? 아, 저 미니가 너무 좋아. 저는 이완을 안으로 쩔야 하는 거 같아요. 저 세상 나 안bourgos! 나는 안 じ어 Wat? 나는 그녀라. 나는 나кими 딸기사로 부를 부를 잡는다. 그녀라. 나는 자리! 다가야 하는 거 없게. 하나 더 올라가야 한다고? 나는 나가야 하는 거 없게 못한다. 나는 을 받았다. 나는 너는 아마도 안 가야 하는 거 없게. 넌 매우 좋아한다고 봐야 하는 거. Let in? No, honestly, honestly, it's fine. When I was a child, I... I'm just... You can't come in. I don't care. You want to do it on the doorstep. Shall I wait? You said you wanted to see me. Yes, I did want to see you, but now I don't want to see you. You're really good at it. Yes, I know you are. Yeah. I'm really good at it. Yeah, I know you are. Honestly, you made me come nine times. Honestly. Do you want me to go? Yeah. I could take this somewhere else. Oh, okay. Good. Good. Nine times. You're a saint. Nine times. I just had to get rid of him. Sure. I can't be physical with you. I'm supposed to love one thing. Oh my God, we're going to have sex. For fuck's sake! Stop that! I don't think you want to be told what to do at all. I think you know exactly what you want to do. We're going to have sex, aren't we? What do you think? I just can't believe you did that. What's happened with the priest? Nothing. How was Claire? Well, he's crazy about me. So that's a nightmare. Well, I hate my husband and the man I love is on his way to Finland. So pretty weird. 남편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새로운 남자의 등장. 지금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걸까? stable stepdaughter who's had a miscarriage. It was my miscarriage. What? She was just covering for me. We were pregnant? It was my baby? I guess it was your baby's way of saying it didn't want you as its father. Sorry, but whoever had a miscarriage, could you take it to the kitchen, please? You're leaving me. No, no, no. Yes. Are you drunk? Yes. I want you to leave me. Listen to me. I just, I have... I think he has a little speech. ...bad man with a big beard. You are an alcoholic and you tried it on with my sister. The main fucking problem here is that you don't like me. And that has been breaking my fucking heart for 11 years. I'm a douche, but I make you laugh. You said that that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So I am not going to leave you. Begging me. Please leave me. Oh, man. I don't think you could do that in that dress. I guess the only thing left for me to say is... Fuck you. Fuck you. 귀는 물보다 친하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자매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사이. What do you want to do with him? Who? Your father. Garden. Upstairs. Okay. Dad? I can't get out. My food is stuck. Oh. How is it stuck? Just just help me get it out. I'm going to be in so much trouble. What are you doing up here? Darling. I'll do it if you tell me why you're up here. Do you want to make a run for it? I know she's not everyone's cup of tea. And neither are you, darling. I love you, but I'm not sure that I like you. All the time. You're the way you are. Because of her. And it's those bits that you need to cling to. He's a single day. I'm going to be there. Before we start, Jake has asked to play another piece on his bassoon. I can't do this reading. Don't do it. You go and get him. Go and get him. Why not? Klaire forgot sake. He's already at the airport anyway. There you go. How would I even find him? Can't get through security without a boarding park. I don't know when his flight is, or which terminal. 결국 수만가지의 이유로 망설이며 주저하던 그때 네 네 아 너의 worst thing is I fucking love you I love you and then I don't No, let's just leave that out there just for a second on its own I love you It'll pass This bus is not magically coming I think I'll walk Okay See you Sunday? I'm joking You're never ever allowed to my church again I love you too 나만 빼고 모두가 잘 사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다들 별 볼일 없는 삶을 살고 있고 친구가 없다고 하소연하지만 We lost a week What was that? Where did you just go? What? 스스로가 대화에 집중하지 못한 채 높게 벽을 쌓아 올린 건 결국 나였다는 이야기 플리백은 다시금 조각상을 훔치며 드라마는 마무리되는데요 그건 바로 내가 쏙 빼닮았다는 엄마를 모델로 만들어줬다는 사실 자기 여물을 멈추고 자기애를 회복하라는 주인공이자 작가 퀴비 올러브리지의 메시지는 아니었을까 그리고